부동산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진행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안이 많으실 텐데요. 복잡한 세법을 꼼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그동안 유튜브 채널로만 뵙다가 이렇게 같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사연을 가지고 세무사님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럼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시안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시세 10억원 정도의 34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외동인 제가 전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직거래를 통해 매매하는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떤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여겨져서 추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무사님. 네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속세의 기본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현재의 재산 그리고 채무를 차감한 그 상속재산에 뿐만 아니고 그 상속재산뿐만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사전증여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했던 사전증여재산까지도 포함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속공제들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기억하셔야 될 게 일괄공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최소 상속세는 10억 원이 공제된다고 보셔야 되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 원의 상속세가 공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시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상속공제는 현재 사례에서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내 상속인이 받아쓴 사전증여재산이나 5년 이내 상속인 이해외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가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 또는 문의주신 것처럼 매매의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법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는 방법을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받고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약 8,7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근데 적지 않은 세금인데 이게 상속받는 경우에는 또 취득세도 내야겠죠? 네 맞습니다.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의 2.96%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표준액,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사례에서는 공동주택가격이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 10억 원 정도 시가의 아파트가 공동주택가격이 7억 원이라고 하면 그 7억 원의 2.96%를 적용한 대략 취득세가 2,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상속세에 이제 취득세까지 합한다면 1억 8백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만만치 않은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직계존비석 간의 거래의 경우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될 거고 그러면 그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저가로 양도를 해서 시가보다 5% 이상 낮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를 할 경우에는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고 또 직계존비석 간의 거래는 애초에 매매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여가 아니다라는 입증을 납세자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즉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되고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이고 만약에 대출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머니 본인이 직접 살고 계셨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 원이라는 목돈, 자금이 있어야만 이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전세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상당한 목돈을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녀가 이렇게 큰 돈이 있어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시가평가를 적정히 해서 10억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자녀가 실제로 그러한 목돈, 10억 원이라는 대금이 있어서 오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거래도 가능하고 이렇게 만약에 매매 거래가 진행된다고 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됩니다. 매매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까 사례와 같이 주택이 한 채밖에 없으시고 보유도 상당히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1세대 1주택 비가세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겼다면 현재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 원을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현금 10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그 현금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가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금융상속공제가 2억 원이 추가로 적용돼서 7억 원이 공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속세는 약 4,900만 원 정도가 발생되게 됩니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상속공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분에게 아파트를 넘길 때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다른 주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3.3%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10억 원의 3.3%인 3,3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다른 주택이 있어서 다주택자라고 하면 취득세도 중과 규정이 적용이 돼서 13%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랑 취득세를 합하면 총 8,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랑 비교하면 2,6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제가 몇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상속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받는 경우 지금같이 1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아까 2.96%의 취득세가 아닌 0.96%의 굉장히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매의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는 1주택임으로 1세대 1주택 비가세를 가정했지만 고주요건 등을 못 채워서 비가세가 적용이 안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상속공제로 2억 원의 혜택을 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취득세나 양도세도 따져봐야 될 게 사실 많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히 비교를 좀 해봐야겠는데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는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음에 따라서 그 증여세가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약 2억 1,8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또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지금 현재 시가 10억 원의 3.8%가 적용돼서 약 3,8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즉 총 2억 5,600만 원의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상태에서 어머님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자산을 다시 상속세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속세는 과거에 냈던 증여세를 차감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좀 엄청난 것 같은데요.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증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증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그 10년을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증여를 해서 그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서 미리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야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3인 세무 회계의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A아파트를 2014년 3월 구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고 작년 5월까지 실거주했습니다. A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같은 지역의 다른 B아파트를 샀고 작년 5월 B아파트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B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당시 그곳은 투기과열 지구였습니다.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A아파트는 현재 공실이라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어려워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아파트를 등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A아파트를 매도를 한다면 혹시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은 세법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세법상에는 조정대상 지역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법은 조정대상 지역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대표적인 2시적 2주택 규정을 물어보시는 건데 지난 2023년 1월 12일에 정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그 규정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예전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가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이내에 처분해야지 되는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지 즉,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겹치는 기간 중복 허용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따라서 이러한 2년, 3년 규정이 없어지고 전부 다 3년으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표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복 허용 기간을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주택으로 있을 수 있는 중복 허용 기간은 3년으로 기억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사례를 보면 2014년도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10월 때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용인식 기흥구에 소재했고 용인식 기흥구는 그 당시 2021년 10월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신규주택, 즉 B주택 취득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종 규정에 따르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발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023년 1월 1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 허용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복 허용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문의 주신 것처럼 A아파트를 아직 양도하지 않았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3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 양도하지 않았다면 신규주택, 즉 B주택을 취득한 2021년 10월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면 B가 세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복 허용 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의 발표 그러니까 기재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확정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보도자료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보도자료만 가지고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발표문,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사항, 즉 대통령령은 정부 발표와 동일하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2월 중순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확정될 수 있겠군요. 보통 세법은 법령 개정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월 12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달라진다고 하셨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정이 되고 공포하면 그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일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은 2월 중순에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 보도자료 발표일인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럼 양도세에 관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에 관한 문의인데요. 2021년 12월 아버지로부터 공시지가 15억 원에 해당하는 제3종 일반 거주지역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올해 중으로 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토지가 맹지이다 보니 공시지가보다 낮은 10억 원에 매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네. 일단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 매매 계약이 있을 거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 자체가 실지 거래가액으로서 실지 취득가액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은 자산은 어떤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우상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세법에서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소득세법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그 상속세를 결정을 해서 평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세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내역서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확인하곤 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토지를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토지는 시가, 즉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이 보통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받지 않는 한 기준시가, 즉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므로 상속세는 15억 원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고 15억 원이 곧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1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15억 원에 상속받은 자산을 10억 원에 양도를 하니까 즉 5억 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의 경우는 손실이 난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10억 원보다 높은 20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양도세가 나올 텐데 상속받은 지 2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단기세율 40%가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일반적인 자산의 세율이 4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4%가 많지만 지금의 사례처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계시, 돌아가신 날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상속인의 취득일,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2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세율 규정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같은 규정은 상속계시일부터 원칙적으로 상속계시일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세율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2년 이내 취득했다면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 차익이 났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간단히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